미시 그레이스 미시 그레이스 멀티미디어 시대 금성이 하이미디어로 앞서갑니다 다음 세대에 남겨줄 수 있는 것은 기술뿐입니다 금성 언니 또 김치 달라고? 금성 김장떡이 맛있잖아. 청국장도 있는데? 정말? 어디서 놨는데? 요기. 별미실에 재료만 넣어두면 청국장에 요구르트까지 직접 만들어. 만세다 만세. 금성 싱싱 냉장고 김장떡. 만나는 게 기생이다. 생활이 즐거움으로 다가온다. 보람의 캐주얼이 생활로 이어진다. 여유로운 사람들. 자유로운 사람들. 생활 속의 캐주얼. 보람의. 인간을 위한 금호건설의 꿈. 더 좋은 미래 환경. 더 좋은 쾌적 공간. 금호건설이 앞당기고 있습니다. 금호건설. 이렇게 다양한 자동차. 그렇다면 타이어도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파워레이스. 세렉스. 오토파워. 이렇게 차의 성격에 타이어를 맞추면 성능이 좋아집니다. 타이어도 성격이 있습니다. 세피야. 강자에겐 힘이 있다. 세피야. 사륜운동. 여기까지 왔다. 스포티지. 승용강락 사륜운동. 스포티지. 스포티지. 가슴으로 다가오는 비출빛 산열. 나의 사랑. 나의 패션. 공반냐. 드라마 녹화 현장에서나 팬들과의 만남에서도 전 언제나 메이폴이죠. 멋진 삼점슈처럼 기분 좋은 옷 아니에요? 기분 좋은 옷. 지상피션. 조이너스. 어디선가 느낀 것 같은 꿈에선가 본 것만 같은 조이너스. 또 다른 시작을 위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난다. 지상패션. 조이너스. 내가 구운 구운 세상 그곳은 어디일까 그곳은 고간동 패션 그것은 예측. 패션의 정신 추정. 예. 이런 셰시 보셨습니까? 상자로 배달되는 셰시. 네, 상자로요? 남선 로열 셰시. 단 한 개의 주문이라도 본사에서 직접 제작해서 상자로 배달해드리는 남선 로열 셰시. 남선의 품질은 믿을 수 있습니다. 역시 남선은 뭔가 달라요. 남선 로열 셰시. 셰시, 지금 남선으로 전화하십시오. 삼은 산삼이 좋듯이 알로에도 재배 조건이 품질을 결정합니다. 좋은 알로에 재배지를 찾아 지구를 몇 바퀴나 돌아 발견한 땅. 남양 알로에 멕시코 탐피코 농장. 이 대자연의 유기토. 남양 알로에 품질의 차이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알로에는 남양 알로에가 좋습니다. 불가리스로 바꾸셨네요? 어, 유산균이 많거든. 살아있는 수백억의 유산균, 불가리스. 유산균이 많은 걸로 바꾸자 이 말이지. 물론 소리세요. 바꾸세요. 불가리스. 야호, 다같이. 하나, 둘, 셋. 신선한 우유가 더 맛있게 뜨면 초콜렛만 레스피트야. 난 바느사의 초콜렛 레스피트. 테이스터스 초이스를 구입하시면 세련된 커피잔을 드려요. 레스카페 골드블랜드 역시 커피잔을 드립니다. 200g 한 명마다 커피잔 선물. 늦기 전에 서두르세요. 일을 하면서 전 항상 새로운 선택을 하지만 커피는 변함없는 나의 선택, 초이스예요. 부드러운 그 맛, 그 향기. 테이스터스 초이스, 나의 선택.